한번 가봐요. 네. 1, 2, 3. 괜찮아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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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에서 스티어링 한 번 좀. 네. 제가 지금 이제 제일 힘든 과정이 나왔어요. 이 상태에서. 안염벨트를 이제 다 채울 거거든요. 바뀌지? 응. 응. 더 놔있어. 어. 더워. 더워. 이거 어떡해. 힘들 것 같아. 괜찮아? 어잉. 그치? 더워. 미치겠지? 어. 미치겠지? 벨트를 조금만 덜 묶을 수 없나? 그냥 이렇게. 몸에만 이렇게 딱 닿을 정도로만 한 거거든요. 네. 응.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형님? 힘든가 봐 앉아있기도? 어 아 진짜로요? 형 괜찮아? 너무 답답해요? 힘들어요? 죽을 게 아픈다 죽는 자니까 처음에 했는데 그냥 불편하다 수준이면 괜찮은데 숨을 쉬기 힘들면은 그 상태로는 나갈 수 없어 형 안 되는 건 나도 불편했어 아니 탈 수 있겠냐고 조금만 한 2분 마셔봐 볼게요 아 숨을 못 쉬겠어 아 상승이 목졸은 네 한 번 더 해보려고요 네 처음에 하면 누구든지 다 꽉 끓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풀어주면 안 돼? 아 지금 옷도 바람이 나요 다 얼굴 같은데 다 다칠 것이고요 숨을 좀 더 아 미치겠네 잠시만요 아 미치겠네 잠시만요 아 아 미치겠네 잠시만요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안 될만하죠? 좀 시간 지나니까 형도 여기 수면 중에도 좀 불편해하고 양아 끼 끼고 평소에도 그러거든요 여기 지금 너무 수도도 높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말레이시아와가 더 고르니까 아 안 되겠다 안 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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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주세요 안 되겠다 아 너무 아쉬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허세이도 못 샀는데 응 처음에 하면 정말 되는 거 너무 되는 거거든요 이야 신기하다 저렇게 힘들구나 나 아까 죽는 줄 알았으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형님?